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자이언트급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6월과 7,8월에 이어 4차례 연속 0.75%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이제 미국 내 기준금리는 3에서 3.25%에서 3.75에서 4% 범위로 훌쩍 뛰게 됐습니다. 예상대로 물가 상승 악화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과 관련해 유엔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 등을 통해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인 결과 미국으로 유턴하는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율에 들어갔고 한국과 유럽은 동향을 살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를 자택에서 둔기로 공격한 범인이 침입하는 장면이 CCTV로 생중계됐지만 아무도 이를 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SKN 뉴스 이 프로그램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헬스케어.gov가 제공합니다. 헬스케어.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이 보장되는 헬스케어.gov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gov를 방문하셔서 12월 15일까지 가입하고 1월 1일부터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월마트, cbs, 월그린 등 거대 약국 운영 기업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중독 사태와 관련해 총 138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 증권시장 우려가 나왔던 음식 배달 부문에서도 예약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 총액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아마존이 어두운 4분기 전망을 내놓자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 상태로 방치한 미청구 재산이 12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 재산에는 은행 계좌와 대여금고 내용물, 주식, 배당금, 현금화하지 않은 자기압수표와 머니오더, 유산 등이 포함됩니다. LA 13 지구 최대 5,000불까지 자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오는 4일까지 마감됩니다. LA 13 지구에는 한인타운 인근 윌셔 센터와 그레이터 윌셔, 실버레이크, 에코팍, 램파트 빌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청소년회관 KYCC가 문의와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A 웨스턴 에비뉴와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인근 지역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외딴 곳에서 총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해온 남성의 몽타지를 공개한 경찰이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애틀란타발 LA행 델타 에어라인스 2846기에 연기가 가득 차 비행기가 엘버커키 인터내셔널 선포트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기의 원인은 엔진 결함으로 최악의 참사가 일어날 뻔했던 것으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남가주 지역 곳곳에 내린 비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기온도 떨어졌으며 저녁은 특히 52도까지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또한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남용해 사망하는 이들이 2019년에서 2021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 68%나 급증했다는 보도입니다. 2017년에는 약 1,700명의 사망자들이 보고됐다면 2021년에는 무려 5,800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에서 엠트랙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열차들에도 영향이 미쳐 45분이나 지연된 열차도 있었습니다. 엠트랙 측은 오전 5시 반경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공지를 올렸고 2시간 뒤 다시금 운행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환위기 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장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미국 거주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이 주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김광수 변호사가 연방이민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제 메나탄 연방이민법원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판사는 홍대 부속초등학교 경성중을 졸업하고 경성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국으로 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아이오아주에서 자신들에게 낮은 성적을 줬다고 자신의 스페인어 여교사를 살해한 두 명의 백인 10대 소년들, 윌리어드 밀러와 제레미 굿데일이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 당시 16세였던 청소년들은 여교사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살해해 인근 공원에 시신을 숨겼었던 사건으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할로윈날 저녁 8시 43분경 오래건주의 한 작은 마을의 시장이 운전 중 분노해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족들은 성인 2명, 5살과 8살 아이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초강력 로켓 펠컨 헤비가 우주군에 위성을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펠컨 헤비의 발사는 2019년 이후 3년만으로 우주군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는 보도입니다. 디즈니 크루즈 라인이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4일부터 크루즈 탑승 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억 달러까지 치솟은 파워벌 복권에 복권 구매 열기가 오늘도 달아올라 몇 명이서 함께 몇백 장씩 공동 구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추첨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복권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300만분의 1로 벼락받는 것이 더 쉽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뤄졌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 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k-sho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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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op-in-usa.com